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 입니다 어느덧 4월의 두번째 주말을 맞게 되는데요 참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미 뭐 사실 중부지역에서는 벌써 이 벚꽃이 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 봄이 아주 좀 해가 갈수록 점점 좀 많이 더워 진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주말밤 kbs 클래식 fm 재즈 수첩에서 또 여러분들께 함께 들을 아 좋은 음악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어 이번주 예고 미리 해드립니다 어 또 4월의 음악들을 이번 주에도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이 음악을 들었었죠 음 베이스 베이시스트 라스 다니엘손과 트럼펜 연주자 파울로 프레수가 함께 연주한 에이프릴린 따르데냐 어 4월에 정말 기운이 느껴지는 왠지 좀 정막한 느낌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지난 3월에는 그 유명한 어 소위 누에 버터 항구의 대표적인 인물 어 아스토르 피아줄라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그런 어 날이었고 올해는 하여튼 뭐 어 피아줄라의 음악으로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피아줄라의 음악 안에는 뭐 재즈가 이렇게 에 깃들여 있다 아 새로운 재즈는 클래식과 재즈 기법들이 기법들을 탱구에서 받아들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한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 음반 중의 하나가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 에 협연한 음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1975년도에 제리 멀리건과 아스토르 피아줄라가 함께 녹음한 앨범 땅곤 외부 이 앨범은 사실 곡의 대부분이 제리 멀리건이 한국 음악을 작곡 했구요 아스토르 피아줄라가 아주 훌륭하게 또 편곡을 해서 아 두 사람의 협업이 돋보이는 그런 앨범입니다 여기에 뭐 퇴니이어서 오고 라는 곡을 이번주에 골라 봤습니다 으 새 음반 가운데서는 아 국내의 대표적인 하드밥 연주자 색소포니스트 이용석씨의 음반 아 더 뉴 올드 원 이 얼마전에 새롭게 발매가 됐는데요 아 육중주 음반이구요 삼관 편성의 피아노 리 트리오 리듬 섹션이 되어 있는 육중주 앨범인데 아주 훌륭한 편곡에 또 연주자들이 아주 정말 훌륭한 연주를 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용석씨 뿐만 아니라 트럼펫의 조정현 트럼본의 추명호 피아노의 강지은 그리고 베이스의 김인영 드럼의 이성구 여기에 스페셜 게스트로 보컬리스트 허성씨가 함께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맛보는 국내 뮤지션의 하드밥 앨범이어서 이번주에 제주첩에서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또 루 도날드슨의 오래전 음반입니다만 아 히어티스 아 이 타이틀을 곡 아주 훌륭한 블루스 넘버죠 또 오르간 트리오의 루 도날드슨의 아주 감칠맛 나는 알토 색스폰 연주가 돋보이는 이 연주도 준비했구요 또 윈턴 마살리스의 상대적으로 너무 평가가 좀 절하된 감이 없지 않은데 2000년대에 발매되었던 더 매직 아워 윈턴 마살리스가 재즈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선언한 듯한 그런 음반입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다이아니 부스가 아주 멋진 노래를 불렀던 필링 오브 재즈를 골라봤습니다 또 브래드 멜다우 음악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 2016년도에 발매되었죠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블루스 앤 발라즈 역시 깊은 밤에 듣기 참 좋은 앨범입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또 한 곡 골랐구요 탄생 100주년의 인물 토니 스컷의 토니 스컷의 음반은 이번 주에는 1956년도 토니 스컷이 rca 레코드에서 녹음한 뭐 지난주부터 그 음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토니 스컷이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rca 레코드에서의 음반입니다 사실 빅밴드를 다 어 이 두 장의 음반 인데요 또 터치 오브 토니 스컷 그리고 더 컴프리트 토니 스컷 토니 스컷의 터치 그의 편곡자로서의 솜씨가 돋보이고 컴프리트 여기서 무슨 전집 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그 완벽한 토니 스컷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토니 스컷이 역시 빅밴드로 연주를 남겼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때 56년도에 아직 음악 재즈계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빌 에반스를 이 토니 스컷이 발탁해서 피아니스트로 쓰고 있구요 또 이따금씩 담겨져 있는 사중주 녹음에서는 아주 빌 에반스의 존재가 토니 스컷의 클라리넥과 더불어 돋보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두 장의 음반 이번 주에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